요거 제가 두 마리 그냥 대충 씻어만 놓은거에요.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낙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 그냥 넣으시고 이런식으로 제끼면 속이 싹 빠져요. 그렇고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있죠? 여기를 쭉 뒤지으면 이렇게 빠져요. 손톱으로 되면 빠집니다. 눈도 칼집을 살짝 넣으면 빠지니까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눈을 빼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요거 두 마리 였죠? 뭐 소금 밀가루 쳐가지고 많이 문질리는데 그냥 저는 좀 아까워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그냥 계속 빨아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서 이런 체반에다 받쳐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면 돼요.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치글북을 찍고 레시피를 올려 레시피 코리아 약간의 마음을kle려afa 레시피 코리아 4백 5백 6백 6백